이리보나 저리보나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의 트레이저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파이어 트레이저.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.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인데요. 이번 앨범으로 첫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트레이저 선배님들의 3주년도 축하드립니다. 이거 리허설도 없었잖아요. 와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3년 전 8월 바로 인간스 데뷔 무대를 하셨잖아요. 그때와 비교해서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요? 우선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게 많이 바뀌었고요. 그리고 멤버들의 무대에 대한 진심 그리고 지훈이의 MC 능력까지 많은 게 바뀐 것 같습니다. 저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?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베트도 이제 수월하게 하시고 이제 부스하게 하시잖아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네 트레이저는 매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신곡에서 강요한 끌림이 느껴지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이번 신곡 노래 이름은 보나보나라는 노래인데요. 마칭 밴드 소리에 맞춰서 저희가 칼 군무를 하는데 그게 포인트입니다. 오 저르셨네요. 저는 이번 곡에서 마칭 밴드가 떠오르는 사운드와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그 부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 물론이죠. 우리 또 정환이가 춤을 굉장히 잘 추기 때문에. 정환 씨 한번 보여주시죠. 보여주겠어요. 그렇다면 인간의 자이언트 베이비 운학연 씨도 빠질 수 없죠. 함께 볼까요? 렛츠고! 오케이 뮤직 스타트! 오 멋있다. 역시 최고 한국 막내 라인입니다. 아 그리고 트레저가 늘 활기 넘치고 시끌벅쩍해서 특조기라고 불린다던데. 여름방을 재밌게 보낼 플랜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. 저는 시원한 바다에서 비빔냉면 먹고 멤버들이랑 수영도 하고 싶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우리 멤버들 부대는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통통치된 에너지 화이팅! 화이트! 에너지 완전 무장 패기돌 사이코스! 봄 미쳤다 일콕 미쳤다 영탁의 무대까지 뮤직! 미쳤다! 이날은 우리 멤버들의 오븐 road! 와! 나! 오늘! 미쳐나이!